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토승 초등학교 입니다 토승동 토승동 입니다 여기 토승초등학교네요 보니까 토승초등학교장 일대가 있습니다 토승학교 제가 학교 뒤로 오기 때문에 안미동에서 뒤로 오기 때문에 무슨 학교인지 몰랐는데 토승초등학교 입니다 여기가 있는 매물 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찍습니다 유튜브 130일 되었는데 제가 처음 찍습니다 예 대한대로 찍습니다 가리는 갈 수 없습니다 대한대로 찍습니다 보인데로 찍습니다 이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보입니다 토승초등학교 뒷담 뒷담 빼락 입니다 이거 하수구가 집 공간이 좀 비가 있는게 있네 거기 있는 겁니다 개인 땅인지만 개인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땅에 학교 땅에 학교 땅은 아이고 엄마가 나왔는데 학교 땅에 학교 땅은 아이고 엄마가 나왔는데 맞죠 학교 땅에 학교 땅은 아이고 엄마가 됐거든요 학교 땅 acontece 약간 애매한 presents 학교를 그리엔 나 pref이려wise 학교 내기만 학교를 만나고 Land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